안녕하세요. VKT 다잠입니다. 가구 틀과 단차가 없는 서랍장 상단에 다잠을 부착해 보겠습니다. 다잠 설치 시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컨트롤 8 보정 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풀어줍니다. 컨트롤바를 분리 후 안전캡을 컨트롤바에서 분리해줍니다. 서랍을 열고 다잠을 부착할 위치에 놓아줍니다. 거리 조절 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다잠을 고정시켜줍니다. 자막을 켜줍니다. 서랍을 닫고 분리해 놓았던 컨트롤바를 조립해줍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거정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조여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잠금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금 해제시 스토퍼 거정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살짝 풀어주고 스토퍼를 위로 올려주고 스토퍼 거정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살짝 조여주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잠금 시 스토퍼 거정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살짝 풀어주고 스토퍼를 아래로 내려주고 스토퍼 거정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조여주면 잠금이 됩니다. 다잠이 사용이 필요 없으실 경우 거리 조절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살짝 풀어줍니다. 다잠을 잡고 서랍을 열어 다잠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컨트롤바 거정 볼트를 십자 드라이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컨트롤바를 분리해 줍니다. 분리해 놓았던 안전캡을 컨트롤바에 조립 후 컨트롤바를 다잠에 조립해 줍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컨트롤바 고정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조여줍니다. 다잠 비사용 시 안전캡을 같이 조립해 보관하시면 부실 걱정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